오늘 이 영상 via 잘 먹을게요 저 언제 그랬었어요? 고소해요! 맛있다! 고소하지? 좋아! 너무! 여러 개 먹어본 적이 있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? 룽보기 약과 좋아해요 약과 약과 알지? 약과? 응 이거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조그만 동그란 꽃처럼 생긴 거 같아 말아! 말아! 씹으면 말랑말랑한 것 같기도 하면서 딱딱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 느낌 알지?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랑 미니메이드 스파클링 갑자기?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근데 그거 잠뱅이 바지 입고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가 무슨 거 있어? 응 나 치즈 좋아해 치즈 여기 늘어나는 거 먹으면 맛있더라 응 이거 또 시켰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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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소에 입는 목폴라 티셔츠와 목걸이 하고 머리를 옆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일단은 멋진 이 깔끔한 묶은 비닐을 입고 왔고요 이 깔끔한 스트라이프 티를 입고 왔어요 깔끔한 검은 바지로 입고 왔고요 민호는 항상 평소에 스트라이프 티를 많이 입고 입더라고요 기분 기분 좋을 때 표정 기분 안 좋을 때 표정 배고플 때 표정 맞아요 비굴할 때 피곤할 때 멍 때릴 때 멍 때릴 때 그게 바로 까리한 모습이 너 화보 찍을 때 너 화보 찍을 때 화보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 하나도 있어요 웃어 아 아 아 그 카메라 보고 이거 이게 그거 약간 요령이 있다고 입술을 입술을 진짜 문질르면 입이 이상하게 된대 응 그래서 입술을 진짜 문질리지 말고 살짝 문질렀다 막 쓸 때 그 느낌이야 으응 말랑말랑하지 아니 한 동안 안 오지 이거 잘라도 된대 맵지 않을까 너 매운 거 잘 먹잖아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이 에너지 생각보다 응 나 죄송합니다 와우 눈이 뭐예요? 눈이 뭐예요? 눈이 뭐예요? 눈이 뭐예요? 언제 그랬었어? 헬로베트 정량해 봐 눈썹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? 하나만,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? 정량해 봐 차절해 슈가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나를 끌어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던졌어 어떻게 던졌냐 배운 거 안무해요? 아냐 베이베 앞서 간다 아냐 베이베 안무할 때 이쪽이거든? 아 베이베 어, 훨씬 더 낫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못땅 아주 칭찬 계속 칭찬 aqueles 칭찬